스타다큐 마이웨이에는 미스트로친 출신 송가인과 엄마 송순단이 출연해 애틋한 모녀 사이를 자랑했다. 송순단은 무속인의 길을 걷게 된 이유를 밝혔는데 당시 무속인에 대한 사회적 평판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남편은 신내림 받기를 반대했고 그녀 역시도 온몸으로 저항했다. 그는 딸을 낳고 돌 지나서부터 아프기 시작했다며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점을 해보라고 했다고 말문을 열었다. 그러면서 신병이 났다는 거다. 어머니가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셨다. 45살에 어머니에게 대물림 당한 거다. 내가 안 하면 딸이 대물림을 받는다더라. 그래서 신을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. 또한 송순단은 죽은 아들을 언급하기도 했다. 아들이 뇌막염이라고 하더라. 1년 반 만에 세상을 떠났다. 그건 말할 수 없이 가슴이 아프다. 돈이 없어서 병원을 못 데려갔다. 돈이 천원짜리도 없는 집이었다 보니까 병원에 못 가 죽었다는 죄책감이 남아있다며 눈물을 보였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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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